강문덕 오빠 롤린 쳐주세요. 강문덕, 일어나, 빨리 일어나. 강문덕 씨가, 강문덕 씨가. 아, 문덕 씨. 광수가 롤린을 몰라요. 알아요. 시작. 롤린, 롤린. 롤린, 롤린. 오케이. 잘했어요. 아, 소민이도 롤린 보고 싶다고, 롤린. 소민이 롤린. 롤린, 롤린. 가우리 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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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상하다. 오. 오. 아, 이게 또 이렇게 돼. 아, 지호도 롤린. 롤린 해달래, 롤린 해달래. 롤린 천지다, 롤린 천지야. 지호 롤린 알아? 시작. 롤린, 롤린, 롤린. 가우리 춤, 가우리 춤. 이제 많이, 이제 많이 한다. 지호 잘한다. 많이 하네, 이제. 많이 하네. 늘었어, 늘었어. 이제 많이, 이제 많이 알아. 세상을 담사한 게 아니네. 야, 계속 드러난다, 지금. 33,000원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해보는 애가. 저, 광수. 결혼식 갔다 왔니? 네, 주말에. 야, 좋은 날 가지 마. 그래? 좋은 날 같다고. 남의 행사를 막히고. 야, 남 좋은 날 가지 마. 야, 뒷모습 봤는데, 키가 2m라고 오빠 같더라고. 그러니까. 롤린 어떻게 숨을 수가 없다. 광수가 컨디션 좋은 날은 3m 넘게 보이거든요. 에이, 그 정도는 안 되는 거고. 아, 진짜. 석진이 형 뭐. 주식 투자 종목. 아, 주식 투자 종목. 아, 종목 좀 알려달라고. 제가 종목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목을 안 사기. 그거 빼고, 그거 빼고, 그거 빼고. 그거 빼고, 그거 빼고, 안 사기다. 네, 주니아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석진이 형은 왜 그렇게 돈을 못 받는 거야. 아, 나 지금 어떤 분께서 또. 야, 세찬 오빠 오렌지가 영어로 복해. 오렌지가 영어로 복해. 야,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아유. 그 정도 무식쟁이는 아니에요. 뭐해요, 뭐해요. 스펠링. 스펠링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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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광세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한 분은 시간 줘야 돼요. 야, 광수야. 광수야. 광수야 기쁜데 슬픈 표정. 광수야 이거 형 그거 해달래. 일단은 바로 안 되고, 기쁘다, 슬프다, 기쁜데 슬프다. 세 개 가야 돼. 자, 기쁘다. 기쁘다. 슬프다. 기쁜데 슬프다. 기쁜데 슬프다. 아하핰핰. 아하핰.